너무 좋아, 잘생겼다! 오늘 제발... 우리 태하... 드먼 시키고 왔습니다... 선생님... 우리 태하가 무슨 일이라도... 왜 태하여... 전 오늘 젠도요... 전... 포옹... 저옷! 범죄한 음식의... 그대로 저옷으로 나왔어요 뭐 진짜? 내 알픽이 장제인이야! 장해스님 핀! 아 진짜 어 렉터 안 짰어요 주지민입니다 바지에 길이가 왔네요 아 주지 나갈 건데 이뻐 여기까지 최대한 내려오거든요 여기 저 원래 여기 발표지 왔다 치려왔다 오 씨 넋지 윤지가 오늘 원래 생머리 자료한다고 그랬어 윤지가 생머리를 해달라고 그랬어 나도 이런 거 같아 뭐 이런 거 하고 다니면 에이 웨스쿠버스 한 거 아 이거 뻥치지 쟤는 6,7,8이다 뭐예요? 왜 이렇게 뭔데? 어 떨어진다 안 떨어지? 핸드폰이랑 어떻게 되는 거야? 양쪽 다 뽑고 아 진짜? 이렇게 놓고 병이 형 오시면 이렇게라도 해서 들어갈까요? 다들 장난해 병이 형도 뭐 그 장면은 아기 사실 저희 병이 형이 굉장히 이제 애교가 많아요 애교가 많아요 말할 때 약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프로 단계에 올라왔기 때문에 흉내를 내보자면 병이 형이 약간 말할 때 진짜 자괴감 들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내보낸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클립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막 떠돌리지 마세요 아무튼 이런 느낌 병이 형이 이런 걸 진짜 많이 해요 병이 형이 이런 걸 진짜 많이 해요 어머 왜 이래? 맞아 어제 팬사에서 어떤 팬이 임주영 따내셨는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V 해달라 하면은 약간 포즈 해달라 하면은 Why? What do you do? I what? społe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